이거 지금 위험한데 조금, 저 배가 저기 있어가지고 뒤로 좀 갔다가 가야겠다 이안 준비 완료, 오케이 잘못되면 앞에 배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뒤로 좀 가서 오른쪽으로, 좌측으로 완전히 꺾어가지고 나가야겠다 도장하자, 이안 하면 어떡해 아휴,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안 할게요, 이안 준비 푸지 마, 아직 푸지 마 잡고 있을게, 이거 너 필요한 거 거기 놓고 타? 형 이거 잡으면 돼, 먼저 여기 와서, 거기 이럴라 고 고고고 고고고 저거 규폐 도와서 이안, 저번 주, 저기 이안 준비 좀 해줘 형, 이쪽으로 왼쪽으로 엄청 틀면 돼요 잠깐만 앞에만 봐줘, 저거 어 어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여기 두셔야 될 거 같아요, 왼쪽으로 잠깐만 여기 앞에 걱정하지 마, 내가 이걸로 받고 있을게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와, 나이스다 형 완전 투세요, 완전 제대로 우와 우와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응 완벽했어 너무 멋있어요 속력 올린다 잠깐만 잠깐만 어, 풀어줘 우와, 붙었나 보다 잠깐만, 다시 감아봐 다시 풀어, 풀어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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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 아, 씨 나이스 야, 씨 노고 좀 맞춰주고 네 보이지 않게 잘 잡아, 잠깐 썰어, 썰어, 썰어 다시 풀어, 잠깐 풀어줘봐 당겨봐 어 잠깐 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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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 저기가 뭔가 붙은 거 같은데 오케이? 어. 오케이. 갈게? 천천히, 천천히. 한성아, 바람 이쪽으로 좀 받게 해 줘봐. 바람 받게 해달라고요? 어. 한 번만 돌려주세요. 네, 그렇죠. 어, 불 돌려.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한쪽 기아 넣어서 방향을 좀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. 오, 바람 받는다. 다 펴진 거지? 어, 다 펴졌어. 오케이. 야, 나 깜짝 놀랐다. 힘들었지? 괜찮아요? 아, 이게 기어를 넣었으면 좋네요. 바람이 엄청... 몇 노트야? 신 노트. 오, 잘 간다. 딱이다. 완벽한 것 같아, 형. 고생했어, 형. 아니, 뭐 고생했어. 형, 너 혼자도 피했다, 내가 아까 하는 거 보니까. 혼자도 피해, 피해. 아니, 진짜 혼자 못 피워. 아니야, 형 혼자 할 수 있어. 왜 자꾸 혼자 시키려고 그래, 무슨 시. 뭔가 이렇게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아. 아... 밥 생각이 뚝 끊긴다. 뚝 끊겨, 밥 생각이. 배고봤어? 어. 아, 그럼 출출했다가 이거 피니까 밥 생각이 뚝 끊겨. 여기서 이렇게... 스팅 조금만 하면 벌리가 꽉 차는데... 형! 어, 왜, 왜? 지금 물고기 담은 것 같은데? 어, 왜, 왜? 지금 물고기 담은 것 같은데? 뭐라요? 물고기 담은 것 같아. 진짜야? 어? 진짜야? 어? 물고기 담은 것 같아! 남끼려! 벌써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엔진 꺼, 엔진! 엔진 꺼둬요! 뷰필아, 기아 주문을 해도 세일이 있어서 조금 갈 거야. 우와! 잠깐만! 형 이거 진짜 잡았는데? 우와! 잠깐만! 형 이거 진짜 잡았는데? 일단 배는 아니에요. 배 아니지? 나 이번에 배면 나 진짜... 나 낚시 끊을 거야! 야, 왔어요? 야, 어딨어? 있는 건가? 아, 풀렸나 봐. 걸렸어? 으아이! 어, 있다! 어, 있다! 우와! 어, 형! 저기 있어! 저기 있어! 저기 있어! 저기 보인다! 땡겨, 땡겨! 한번 봐! 그냥 당첨에서 쭉 밀어봐! 쭉 땡겨 한번 봐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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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안 올라와? 내가 핸부로서 그래. 하나 담았까? 어, 형. 내가 놓쳤나? 뭐 있어? 물고기야? 뭐? 아닌 것 같은데? 야, 야! 뭐 있나 보네!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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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야, 문이야! 야, 야! 형, 잡고 있어 봐! 그 물! 물고기, 형! 어디? 인물emu? 우와, 인낿! 아, 인물 Hey! 뿌얗다! 야! 야! phen, 미나осс.. 아, 얘, 얘,ū, 얍! 야, 이거 어디 갔어, 또되.. 야, 이거 어디 갔어, 인어. 여깄다, 여깄다. 잠깐만, 형 어디 갔지? 형, 형, 형 잠깐만 형. 이거 중 잡아야 되는데. 대박이다. 좀 안 들어가봐, 형 뒤로 가봐. 형 뒤로 가봐. 좀 안 들어가봐, 형 뒤로 가봐. 형 뒤로 가봐. 됐어. 아이고, 불어졌어, 불어졌어. 아이고, 불어졌어, 불어졌어. 얼마나 힘이 쌤이야. 형, 안 돼요, 손 잡혀. 그러니까 장갑 낀 사람. 불어졌어. 얼마나 힘이 쌤이야. 우와, 어떡해. 이야, 이거 너무 기대돼. 쓰레기가 너무 커요. 우와. 대박. 꼬랑지를 어떻게 잡습니까, 이거를. 꼬랑지를 잡으라고. 형, 안 돼요, 맨손으로. 빌필아, 드론 쪽으로. 이 선을 같이 잡으면 어떡해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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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놔? 잠깐만. 정원. 정원. 아아. 아아. 잠깐만, 아직 됐어? 잠깐만, 아직 됐어? 야, 오빠 목각에 막으려고. 오, 잠깐만. 이거 누우면 안 되네. 야, 이거 끊어져. 이거 안 돼. 형, 나 100kg야. 아리온 세주. 아리온 세주. 아리온 세주. 안 돼. 아리온 세주. 오빠 기절한 거 아니죠?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이거 왜 또? 아우, 나 목이 다 쉬었네. 진짜 이런 걸로 다 힐링 받는 기분이야. 너무 좋아요, 이런 게 진짜. 서홍파도 데려오고 싶다. 허웅이 형 멀미어가지고. 허웅이 형, 어쩌지. 야, 괜찮아? 아, 시간을 줘. 손잡으려고, 손잡아 줄려고 그래. 아, 까 있어. 까 있어 봐. 내가 파도 보고 들어갈게. 야, 빨리 와. 나가봐야지, 또. 어? 형, 일로 와. 일로 와봐. 빨리 와봐. 아, 빨리 와봐. 재밌다, 재밌다. 아유, 진짜 저 말로 와봐. 아, 진짜. 빨리 와봐. 뭘 믿기지 뭐, 저기하고. 잠깐만. 아유, 진짜 와봐. 아, 빨리 와봐. 아이고. 오빠,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요. 나 놀이기구 타는 거 싫어해. 형, 나도 싫어해. 아! 오늘 글씨야도 성웅이 형 오면 좋은데 이 얘기 하고 있었는데. 아, 내 시간 모였다. 대박이다. 아, 차가워. 우리 다 자겠어. 으아악. 야. 야. 이거 오구나! 빨리 오라고 막 아성이가 막 오라고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아이 진짜 죽겠다 이거 그거 같아 형 이거 완전 포스터야 지금 그래? 아니 넷이서 지금 받아보고 있으니까 이거 캠치해서 써도 되겠는데? 받아 봅시다 하나 둘 셋 야 저 제주도다 형 그치? 저게 제주도라고? 오른쪽에 쭉 펼쳐져 있잖아 아성아 네 저기까지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아름다운 우리의 섬 제주도 그런데 여기 너울이 아주 딱 맞게 놀이기구에 맞게 최적화된 높이와!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바이킹을 못 하는 저로 쏘는 으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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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으아악 아무튼 이러고 저희는 지금 1시간째 놀고있습니다 야 이 예능이 힘들어 ㅁ 고맙습니다.